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오래 됐어 근데 그 사이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맛있어 한 번 먹어봐요 한 번 먹어봐요 오늘 그린나가서 나 그냥 펠트하냐 그런가 내 말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다진 너무 맛있어 오늘의 먹방에 조리법 첫 번째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앙스 1시간 후 2시간 후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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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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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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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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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